용인시는 23일 용인소방서 119안전재단과 119생명번호서비스 무료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시는 이 협약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200명에게 위기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119스마트밴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. 119스마트밴드는 이름과 생년월일, 연락처, 혈액형과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119생명번호가 담긴 시계모양의 기기로 평소에는 전화나 문자, 알람기능 등을 가진 스마트워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